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이유티비에요 주희야 2부 분장 뭘로 하게 됐어? 선생님이 머리... 여우여우 니... 오늘 굉장히 기분이 신나 보여요 오늘 좋은 날이거든요 입술엔 정말 하고픈 말 맘속에 숨어 있는 말 어 약간 저기가 컨디션이 거의 콘서트급 10대 팬미팅이기 때문에 10대 분들이 무슨 색깔을 좋아할지 몰라서 왠지 모르게 노란색을 준비해봤어요 뭔가 이런 원색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짠 유에나랑 저의 커플링이에요 저랑 저희 엄마랑 상의해서 만들었어요 은입니다 은 하지만 금은 아직 제가 근으로 하니까 원가가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은으로 했어요 관객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의미 있는 선물들로 많이 준비했고요 이제 곧 제가 또 남은 10년 동안 또 열심히 해서 20년 때는 20년 때는 꼭 금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하나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저 물 마실 때 소리 안 질러주세요 저희 팬들은 질러주세요 10대대만 모아놓은 팬미팅은 어떤 느낌인지 기대가 많이 되는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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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이렇게 또 곡선이 차있는 걸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미어설 때 봤던 거랑 오늘 아이유 플러스 파트 1 톡 투 유에 오신 10대 유에나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주인공 아이유입니다 너무 귀여워 정말 정말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제가 아 그 전에 유에나 이기죠 여기 여러분 네 유에나 이기인공을 창단했어요 안녕 나의 주인공 그래 너를 만나러 난 자자놔하게 등산 바로 이 하루 위 지금 우리 공감 나 나 흙 오늘의 불꽃 나 우리는 끝나지 않을 거야 어 오늘 10대들 생각도 많이 들은 것 같고 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많이 한 것 같고요 오늘 잘 따라와줘서 착하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우리 오늘 추억을 잘 여기다가 담아놓고 조만간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날 만나기로 해요 네, 캠 미팅 1부가 끝났어요 네 10대 팬들을 보니까 어떤가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쉬었어요 말을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경청하더라고요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 제일 걱정했었는데 막 다 듣고 진지해서 너무 놀랐어요 아까 명상의 시간 할 때도 보니까 태반 이상은 진짜 눈을 감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유애나 10대 팬들 특징이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진짜 진짜 착해요 너무 착해서 막 마음이 막 에릴 정도로 너무 착해요 선생님이 학교에 강연 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선생님이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눈에 막 이렇게 화장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말 한마디 한마디 경청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되게 흐뭇하셨죠 흐뭇하셨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1부였습니다 네 2부는? 2부가 시작돼요 2부는 이제 제가 또 드레스코터도 확 바뀌고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셨습니다 이따 바로 2부로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옷 빨리 갈아입고 올게요 자 변신! 2부 이상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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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오! 편신했어요? 어때요? 와 되게 잘 어울려요 진짜요? 네 제가 오늘 1등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평범한 의상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스타일리스트 1동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레드카펫을 타는 것 좀 보고 오더니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야 되게 진지하게 안 돼! 안 돼! 자스민 입어야 돼! 자스민 입어야 돼! 그러면서 원래는 뭐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미니언즈랑 주토피아의 닉이랑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로 이 옷만은 입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입게 됐어요 그래서 눈썹도 이렇게 진하게 그리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런지 왜? 오늘 들어가서 기분이 제일 좋아 어 재밌어요! 이게 사실 아 이거를 진짜 아 이건 안 해! 막 이랬거든요 아침에 막상 입으니까 싫어! 좋은데? 역시 공주 옷의 효과인가 봐 맞아요! 잘 어울린 거 같아 진짜 지금 어마어마한 영화 주인공들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헐리웃이구나 긴장이 되네요 저는 헐리웃! 진짜 헐리웃이에요! 긴장! 지면 안 될 거 같아 이거 입고 노래 어떻게 불러? 무릎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나 이거 입고 무릎 불러야 되는데 이게 팬미팅이 점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장난식으로 되는 거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서 뭐 이거 힘내는... 그래서 팬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거 같아요 그렇겠죠? 좋아할 거 같아 사실 막 장천도 입고 그렇거든요 하하하하 아 그래 장천도 입고 장천도 입고 장천도 입고 장천도 대사도 준비하셨다고 팬미팅 아이하니 이런 준비했는데 지금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더니 안 되겠다고 슈레기 돌아다니고 막 당나귀가 왔다 가고 하하하하 어때요? 여기도 좁은 시장입니다 저의 알라딘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하하하 신발 깔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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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생겨서 아 죄송해요 못 할 거 같은데 저거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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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성대한 10주년 파티를 좀 하게 됐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앞에 또 10대 친구들이랑 1부를 마치고 2부는 저희가 재현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업 3단신 느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드레스코드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영화 주인공처럼 입고 와달라고 근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참여다가 훨씬 높아진 모습에 눈을 어디에다 해드릴지 모르겠고 하하하하하 오늘 이 뜻깊은 순간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 여러분들께서 축사! 아 너무 기대돼요! 축사 기대되시죠! 승리할 거라고 합니다!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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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축사! 선언문 나 아이유는 데뷔 10년 그리고 유에나 2기의 창단을 축하하는 기념행사의 자리를 빌어 유에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우과 같은 10년을 맹세합니다 선서 하나 나는 유에나가 덕질할 떡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손처럼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지속적인 유에나의 기위 호감을 위해 멋진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고 부를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지상 최고의 해사 콘서트를 개최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늘 같은 자리에서 유에나를 위해 빛날 것을 맹세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유에나와 함께 영원히 꽃길만 걸을 것을 맹세합니다 좋습니다 2018년 9월 15일 아이유 대상 지계를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맘속 이야기 지금 내 모습을 헤쳐도 좋아 나를 지척하면 할수록 좋아 내 이름 불러줘 내 이름 불러줘 송정새로 비치는 내 맘들 길가 두려워 가슬리만 거쳐 서러워 조금만 곧장보다 기다려줘 너랑 나랑 늘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오늘 제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곡으로 마음 앞으로 끝낼 수 없죠 힘이셨어요 여러분? 네 저 진짜로 재미있었고 뭔가 이 뒤에 영상들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이제 17년이 됐나보다 라는 실감이 오늘 에서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까 한 이야기지만 10년 동안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의 또 나나들을 찬란하게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요 네 만들어요 네 마지막 곡으로 마음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불러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 할 때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만 잘 살아있어요 뭐라고요?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족경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안녕 고마워요 콘텐츠에서 만나요 안녕 10주년을 맞은 아이유에게 축하를 아 깜짝 메세지 같은 거 이제 가요계의 대부 아이유 10주년 고생했고 축하하고 앞으로 20년 30년 꼭 같이 해주길 10주년이지만 또 당연하게 20주년 30주년 평생 아주 가장 예쁜 스타로 항상 계셔주시길 진심으로 받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주년 아이유 할 말 없네 하지마 입에 보면 쉽지가 않네요 여기 다 빠져버렸어 벨지가 다 빠져버렸어 아 공주님 오늘 팬미팅을 두 번을 했어요 10주년을 맞아 팬들을 만나면 어땠나요? 음 10대 콘서트는 또 10대 팬미팅대로 그 매력이 또 달랐고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우리 유애나 10대들은 다 진짜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고 내 말 너무 잘 듣고 막 진짜 힐링되는 느낌 힐링되는 느낌 힐링되는 느낌으로 너무 좋았고 우리 20대 20, 30대 40, 50, 60, 70, 80 90대 팬분들은 또 저랑 또 오랜 시간 함께 온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느낌이었고 친근한 그 느낌이 참 좋았고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두루두루 다 너무 좋았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아이유 본인에게 한마디 한다면 아 너무나 고생했다 지은아 너무 고생했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음 진짜 끈기있게 잘 해냈고 어 앞으로 10주년은 더 수월하게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난 너를 믿어 의심치 않단다 화이팅 멋있어 10대 팬들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준님 의상을 이걸 못 봐서 아니에요 근데 10대 팬미팅 때 더 예쁘게 꾸몄으니까 아쉬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2부 관객분들이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러고 정말 끝까지 다 한다고? 라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모두 즐거웠길 바랍니다 정말 예쁘게 이번 주 2시간만에 끝나다니 그니까요 콘서트도 한 번 코스튬 콘서트 한 번 할까? 장챈이랑 막 다 할까? 장챈 어 장챈이랑 미니언즈랑 다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요 10주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유의 10주년을 지켜봐주신 꼭 유애나가 아니더라도 그냥 저를 지켜봐주신 그리고 우연히 봐 보신 분들 있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낸 뭐랄까 모든 대중분들 대중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10년이 지났네요 앞으로도 잘 좋겠습니다 지금의 기쁨을 눈썹으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에 또 스케줄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또 바로 또 스케줄이 바쁩니다 뮤비 촬영장으로 바로 가야되는데 뮤비라니? 신곡이 나옵니다 아무도 몰랐겠지 여기서도 팬미팅에서 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뮤비를 찍으러 바로 가보시죠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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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왔어 욕설이 힘이 없어요 졸려죽겠어 욕설이 힘이 없어요 졸려죽겠어